네 자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 필리핀에서 왔는 로사 린다라고 합니다 네 필리핀에서 상주택이 되기 위해서 시집 오신거죠? 네 아 그렇구나 몇년되셨죠? 14년 14년? 네 자녀분들도 계시고 손 나와봐 가까이 이렇게 되시고 네 남편 같이 오셨어요? 네 남편 어디있어요? 남편 도망갔어요 남편 도망갔어 하하하하하하하 보통 우리가 알고있는거하고 반대적인 상황이 남편이 왜 도망갔을까? 모르겠어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봐요 남편이 도망갔을 이유가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예쁜 심부를 누구? 애들하고만 있어요 아 애들하고만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노래 할까요? 애가타요 아 애가타 장윤정의 노래 네 여러분 큰 마수로 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부탁드립니다 아 아 진짜 어 알았어 아 야야야 크게 크게 아 크게 못해 왜? 못하기도 not해 아 тоже 한 번만 더 주겠어 한 번만 더 주겠어 잠시만 이대로 난 누가 되나 아 씨 이X 이대로 난 자식 안 돼 너 사진 찍으라고 그랬잖아 맘날 때마다 잘 품어 말씀이 목표하는 말 사랑에 빠진 건가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제는 안에 잊어버리고 모르는 순간이 없어도 이제는 안에 잊어버리고 이제는 안에 잊어버리고 이제는 안에 잊어버리고 이제는 안에 잊어버리고 뭐라고 말하자면 이렇게 가다보면 사랑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안에 잊어버리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 꽃다발을 고맙습니다 남편은 도망가고 없지만 꽃다발을 주로 시험을 사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